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글랑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9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웹툰 작가의 종부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근황고우 아 벌써요 네 바로 방금 전에 궁극의 캐릭터 첫 환 녹음했는데 아 네네네 안 오셨잖아요 못 갔죠 죄송합니다 전화 연결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고요 네 왜 못 오신 겁니까 아 제가 웬만하면 일에 가정일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끔 하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저희 둘째가 유치원에서 어머니 참여 수업을 하는데 다들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버지를 보내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서 와서 오늘 내로 해야 돼서 오늘 오전에 안 했으면 또 오후에는 해야 된대요 아 그럼 궁극의 캐릭터냐 롱터뷰냐 하다가 롱터뷰를 택하신 거군요 뭐 네 저희는 오전 되게 시금털털하다 저희가 여러분 오전에는 궁극 시리즈를 녹음하고 네 네 그날 오후에 롱터뷰를 보통 녹음을 하기 때문에 네 선택된 코너 롱터뷰를 네 근데 네 뭐 네 뭐 죄송합니다 마음을 담아줘요 그래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어머니 참여 수업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첫째랑 둘째가 같은 유치원을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섯 살 때 이 아이들이 어머니를 모셔놓고 무슨 일을 했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 둘째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야자타임 하나요? 유나 여섯 살 때 어 그거 괜찮겠다 여섯 살 때 엄마랑 야자타임 하나 엄마 말이야 뭐 이러면서 집에서 하는 걸 뭐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둘째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유나 그 엄마 불러놓고 뭐 할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뭐 할 거야 사실 알고 계신데 네 그랬더니 얘가 비밀인데 그래서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 알고 있는데 이미 네 우선은 그래서 되게 오 얘가 비밀을 되게 잘 지키는 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웠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뭐 했어요? 이 아이들이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 어머니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 그래서 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따뜻한 물을 담아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엄마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교육하는 거예요? 엄마 발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 여기에 발 좀 넣어보세요 이러면서 발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닦아주는 거예요 아 각질이 관리 좀 하셔야겠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엄마 뒤꿈치와 내 뒤꿈치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제가 제가 막 좀 약간 그 되게 유치하게 유나 엄마 발은 네 발이랑 다르지 엄마가 열심히 운전해서 그렇다? 막 이러면 칭칭 내고 엄마의 고통을 또 이렇게 전시하셨군요 네 그래서 옆에서는 다 어머님들께서 모냥 빠지게 네 훌쩍훌쩍 또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족식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에이 뭐 그래 감동적이긴 하지만 울 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김세콘아 다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발을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수건까지 개어서 놓고 그 다음에 엄마 발 그러더니 실내에 발을 싹 넣어주는 거예요 1회차 플레이 때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세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째가 대충 플레이 했구나 네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까지 하고 갑자기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제는 어머니를 보고 서서 엄마를 보고 서서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를 해드리자 그러면서 임금을 주십시오 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퐁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야? 네 그래서 아니 왜 세족식 때도 유치하게 내가 생생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그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낳아줘서 고맙다니 오히려 나한테 태어내줘서 굉장히 고마운 건 난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팡 웃었어요? 네 약간 놀랐어요 내가 왜 울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약간 왜요? 잘 우셔 네 제가 좀 잘 우워요 울었던 얘기를 하면서도 우세요 또 네 제가 잘 웃고 잘 울어서 사람들이 저를 되게 곤란해 하세요 제가 막 막 웃다가 갑자기 막 우니까 나 겪어봤잖아요 녹음할 때 막 한참 깔깔대다가 갑자기 울어갖고 아니 저보다 낫네요 저는 울었던 얘기하면서 우는 건 아니고 네 화냈던 얘기를 하면서 화가 나요 아 그건 그렇죠 저는 싱크림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답니다 세족식 제가 뭐 우리집 달리가 내 발을 핥아주면 어떨까 발을 핥아주는 잘 때 항상 발을 핥아요 제가 발을 꼭 씻고 자야 돼요 아빠 세족할 드릴게요 그런 걸지도 몰라요 걔들은 애정표현인데 왜 발이야 손이면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황을 들었고요 네 근황 있으신가요? 저 근황이요? 아주 큰 근황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닥터프루스트를 연재 시작했던 작업실 부천 한국말영상지능원에 있는 2층의 그 작업실 그 작업실을 오늘 뺍니다 저는 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천에서 만화가를 거의 다 만나고 데뷔는 직전에 했구나 아무튼 거의 다 했어요 거기서 동료들 다 거기서 만나고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집이 분당으로 옮겨왔잖아요 멀어졌어요 너무 멀네요 거기다 청강대는 2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3개를 이으면 110km예요 그래서 부천 작업실을 못 간 지가 참 오래됐는데 거기 자리를 계속 놔두고 있었어요 작업실비 내면서 아깝게 약간 그 작업실을 뺄까 싶으면 제 아내가 여보 거기 빼면 되게 허할까? 막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작업실비가 나가니까 가지도 않은 거 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아내가 저랑 처음 알게 된 것도 이제 그곳에서 팟캐스트 할 때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말련 작가와 함께 작업실을 쓰던 주호민 형님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자연스럽게 말년이하고는 이제 헤어지고 저희 집 근처에 작업실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더 좋은 데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농담이에요 그래서 주호민 형님이랑 같은 작업실에 들어가서 부천 작업실을 빼는 건 아니고 부천 작업실을 빼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최근이에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거기는 내가 너무 다른 동료 작가들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 같고 그만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 만화 역사를 가장 길게 했던 동료들과 한 잔 하고 내일 농담을 불러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는 아니고요 그래서는 아니고 공교롭게도 그런 와중에 오늘의 게스트가 그 작업실에서 저와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 작가이죠 사실 그래서 부른 건 아니에요 다신 안 볼 거니까 한 명만 불러야겠어요 이게 아니고 이 작가를 언제 부르나 언제 부르나 하고는 있었어요 지난번에 룸터뷰했던 꼬마비 작가와도 같이 셋이 친하고 그런 와중에 오늘 게스트께서 몇 분째 앞에서 불편하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 앞에 다 했는데 다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동료 작가예요 진짜 각별하시겠네요 태어나서 처음 그 전에 만난 만화가가 두 명 있어요 중학교 때 만난 동네 만화가 아저씨 기억도 잘 안 나요 수능 끝나고 만났던 박무직 작가님 동료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8년 뒤에 7년 반 8년 뒤에 동료 작가로 치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오늘의 게스트 박재수 작가입니다 박재수 작가님 지금 현재 저스톤에서 다리 위 차차를 윤필 윤성필 작가님이죠 윤필 작가님과 합작으로 연재 중이신 박재수 작가님 두 피만 보면 주호민과 비슷한 형민우 작가님과 비슷한 박재수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종곰 작가가 저랑 친해서 손까지 부시는데 제가 필명은 그냥 재수로 재수 재수 박은 그냥 빼주시면 재수 작가가 좋아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굳이 그랬어? 박은 빼고 활동하고 있어요 필명이 재수 작가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이름을 약간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재수 작가님 재수 작가입니다 와 나 진짜 이상하다 웹툰라디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끼리 나중에 인터뷰하면 되게 별로겠다 한 번 해봤어요 저는 했죠 저도 초대 했었나요? 했었어요 그때 뭐 했죠? 조곤조곤이었나 거기서 한 번 해볼래 해가지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워낙 부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박재수 작가 재수 재수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안 사인데도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서 오늘 모시면서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서로 알고 있는데 뭐 물어볼 게 있을까 근데 언제나 제가 겪은 바로에 바에 의하면 억수씨 꼬마비 등등등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동료들과 롱터뷰를 했더니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근데 그전에 제가 방송 잘 듣고 있거든요 아 맞다 맞다 청취자세요 청취자 네 맞아요 맞아요 저번 방송이 꼬마비 작가님이셨죠? 아닙니다 이종군 작가님 나그든? 그걸 듣다 제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잘 듣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오늘 방송을 오기 전에 어젠가 악몽을 꿨어요 왜 왜 왜 이게 왜 그런가 악몽 내용이 뭐냐면 저기 제가 무슨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린 거예요 강단에 많이 몰렸는데 막상 이제 강연을 시작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남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들 종범 작가 뭐 꼬마비 작가 뭐 혁지형 뭐 이런 분들이 아는 사람이 3명이다 아는 사람은 한 10명 앉아있는 거예요 앞에 내가 무슨 준비해간 걸 얘기할 때마다 꼬마비 작가님이 아 됐고 하면서 최악이다 말을 계속 끊고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식은 땀이 그때부터 뻘뻘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몽 깼는데 진짜 악몽이네요 진짜 그 꼬마비 작가님이 진행을 하신 걸 듣고 약간 비슷하죠 새겨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쵸 그치 니가 봐도 되게 현란한 진행 아니었냐 정말 네 맞아요 현란했어요 꼬마비 작가님의 약간 철도철미함에 조금 약간 놀랐던 것 같고 남미 방송 와가지고 뻘뻘 매는 종범 작가를 보면서 그쵸 그쵸 쩔쩔 안 맸거든요 쩔쩔 매는 아 완전 최신화는 안 들어보셨군요 아 둘 다 들었어요 이종범 롱토뷰 2편 그거도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쩔쩔 매던가요? 약간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매우 즐거웠고요 매우 즐거웠고 그렇구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뭐 그랬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오늘의 진행을 한번 제가 힘을 내서 두피가 익어버리게 아 근데 그거 먼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진실이 무엇인가 아 미국 반응 미국 반응 미국 사람 반응 미국 사람 반응 그게 저도 그때 방송 들으면서 아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때 떠올랐거든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금방 까먹었었는데 사실을 말씀하세요 빨리 그때 당시 블록버스터 영화였었는데 제 왼쪽에 종범 작가가 앉았었어요 내 왼쪽에 정필원 작가였는데 그래요? 아무튼 이 왼쪽 주변시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주변시 초점이 보이지 않는 이 주변에 종범 작가 실루엣이 보이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허우 하면서 뒤로 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트랜스포머였고요 아 트랜스포머였어요? 네 제가 자리의 끝이었고 한쪽에 자리 끝 하나 옆이었고 오른쪽에 정필원 왼쪽에 박재수였어요 그럼 맞네 그리고 보면서 뒤로 기댔다가 앞으로 기댔다가를 반복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봐 라고 말하는 게 과합니까? 아니면 앞뒤로 움직이는 게 과합니까? 둘 다 똑같아요 그걸 요즘 다시 다시 생각해보니까 방송에서 언급된 걸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도 참 예민했구나 제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저랑 지금 자랑 다르니까 다르죠 이거 오늘 할 얘기인데요 박재수 작가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얘기를 할 텐데 버전 1.0 때의 박재수와 버전 1.0 때의 이종범을 만나면 그런 분란이 항상 있었죠 근데 뭔가 다 이해가 되네요 지금은 버전 한 3.02 정도 마크2끼리 만난 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술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오늘 한다고요? 오늘 해야죠 오늘 다 할 겁니다 요즘에 근황 어떠십니까? 아 근황? 근황 계속 연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근황이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서 책 좀 읽고 일정 정리하고 바로 이제 이동할 때 저는 이제 고양이 밥들을 주로 다니거든요 고양이 밥 주면서 캣때리죠 작업실에 가서 계속 일하고 퇴근하고 반복이죠 지금 얼마나 됐죠? 그 생활을 하신지가? 생활을 하신지 이제 차차를 연재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4, 5개월 되어 가나요? 그 이전에는 계속 밖으로 나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눈에 뭘 넣어야지 그립게 생기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따로 운영하는 SNS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 그림이 좀 안 올라오고 있어요 SNS 스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미친 듯한 페북 스타 어마어마한 스타죠 그만 그래서 연재만 하다 보니까 뭐 그립게 또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밖에 없어서 가끔 이제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수의 연습장이 다리위 차차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제수의 연습장을 작업하던 시기에는 그 책에 들어갈 내용처럼 일상을 보내셨다고 기억해요 나가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흔적이 모인 게 제수의 연습장이라면 다리위 차차를 연재하는 지금은 장편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의 표준적인 일상을 살고 계시네요 네 한 반년쯤 됐으면 이제 슬슬 굉장히 힘들 때가 오지 않나요? 그 가장 힘든 시기에 롱터뷰를 붙었네요? 지점이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외출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연재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감이 또 예전부터 일정을 잡아놓은 마감이 여러 개 겹쳐가지고 최근에 다 해결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때 정신없이 나이 좀 나아지겠지 했을 때 이제 이종범 작가랑 방송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인데 제가 일정을 잘 과거의 나의 명치를 세게 때리고 싶어요 아 근데도 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담당자님 이걸 들으시면 듣는 시점에 제가 마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야 되는데 마감하고 왔다면서요? 네 아 예 아 뭐 수정할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암튼 간에 이 밥은 나중에 와주셨습니다 음 머리가 하얘진다 아 그럼 제가 좀 아까의 진행을 어 네 해주세요 이종범 이종범 편 대신 해주실래요? 뭐 하시게요? 아니 이종범 작가 이 편을 과거사를 한번 우리가 함께해 지낸 대동연지도 프로젝트답게 저희는 시간순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제수의 연습장에서 이종범 교수님 발견했어요 넌 지나치게 계획적이야 좀 충동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 듯 아 충동적으로 살아보기 바라보기 하면서 메모하는 근데 이거 보고 저 너무 빵터져서 이거 저예요? 그게 실환데요 이런 적 있었어? 그건 이종범 작가가 아니라 송래현 작가라고 아 그래요? 비슷하게 그렸네 저는 확신했어요 왠지 진짜 맞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면이 있죠 저하고 저를 그린 거는 뭐냐면 저를 그린 거는 저의 하루 일과를 그린 만화가 있어요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만화를 그리고 있으면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열심히 작업하는 중 제가 음악을 듣고 있으면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열심히 음악 듣는 중 있어요 제가 막 영화를 보고 있으면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열심히 영화 보는 중 제가 퇴근하면 제가 의자가 있는데 불길이 막 타오르면서 열심히 없는 중 뭐든지 제가 열심히 한다 뭐 그런 왠지 그것도 너무 이해가 된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식으로 제가 종범을 깠던 것 같아요 맨날 깠어요? 맨날 까? 미안합니다 저희 둘의 얘기가 오늘의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게 있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넓게 알지만 그 해상도가 꼭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박재수 작가의 작가가 되는 과정을 본 사람이지만 직접 작가 박재수 제수 작가의 입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 11년 전 정도에 만났죠 그때도 다양한 창작을 하고 계셨지만 좀 더 전으로 가보고 싶은데요 박재수 제수 작가의 삶에 그림이 됐건 이야기가 됐던 만화가 됐던 뭐든 좋습니다 만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처음으로 들어와온 때가 언제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걸 물어볼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선명하게 남아있는 순간은 없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리고 있나요 그림과 관련된 가장 이전의 기억 좋은 기억을 떠올려보니까 유치원에서 그림 크레파스랑 스케치북을 주고 그려봐라 해가지고 주제가 있었어요 봄이었던 것 같아요 봄을 표현하는데 제가 크레파스로 무지개도 그리고 새싹도 그리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아이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냈었는데 칭찬을 받고 그게 벽에 붙었어요 원래 잘 그렸네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그 기억이 가장 그림과 관련된 가장 최초의 기억인 것 같아요 칭찬받는 거 칭찬받은 거 되게 웃긴 일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고 좀 부끄러운데 유치원 선생님이 딸기반 선생님이 되게 제가 딸기반이었는데 딸기반 선생님이 되게 아름다우셨어요 네네네 예쁘셨는데 미술 시간인가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까 진짜 기똥차게 그리면 선생님이 나를 초대하셔서 집에 초대하셔서 맛있는 간식을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진짜 열심히 그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섯 살의 꿈은 그림을 무기로 삼았던 것 같아요 집에 초대받는 건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생각을 귀여운 생각이네요 너무 귀엽다 여섯 살이요? 네 아마 다여섯 살 좀 됐던 것 같아요 홍남지 소장님 네? 둘째가 몇 살이죠? 여섯 살이요 그날이죠? 오늘 어머니 발 닦아주신 네 제가 유승호 배우 어렸을 때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다짐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이와 사뭇 외모는 다른 그 아이는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면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지 않다 이런 아이를 키워봤자 소용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그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리다가 그 만화 동네에 만화 대여점이 생겼어요 아 책나라라는 지금도 이름도 생각나요 네 그쵸 아버지께서 처음 만화를 제가 만화책이라는 걸 처음 봤을 때가 그때인데 아버지가 빌려오신 만화책이 토탈리콜 영화 지금 생각해보니까 토탈리콜 영화를 한국 작가가 이렇게 모방해서 모방을 해서요? 그대로 그린 그 세계관을 그대로 그린 좀 약간 정식 만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책방에서 회적판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참 좀 야한 장면만 봤던 기억이 뭐 그렇죠 6살 몇 살 된 기억이요? 그때는 아마 초등학생 5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면은 뭐 만화를 동체시력으로 보잖아요 야한 장면 나올 때 딱 멈추고 저학년 때 준비했어요 아 말 바뀌네 아 그리고 또 드라마틱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화책 아 저기 가면 뭐 몇백원이면 만화책을 빌려볼 수 있다 해가지고 만화책을 빌려와서는 만화책을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잘 그린 그림만 찾아다녔어요 잘 그린 만화책을 그 대여점 안에서 가장 잘 그린 만화책을 계속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빌려와서는 그대로 뺏기는 거죠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냥 잘 그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뺏겨렸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공감된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미지로 들어가죠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내가 혼자 생각하는 그런 만화책 찾고 그게 되게 지금 생각나는 게 로도스 도전기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밀도의 그림이었거든요 형태감도 약간 그걸 봤을 때 시야가 확 트이는 기분이었는데 그 파리스의 성녀 1권 그거 맞죠 내용은 기억 안 나고 그림만 기억해요 파린 선이 엄청 아래했어요 맞아요 그분이 거장이신데 이름이 뭐더라 유명한데 뭔가 패턴화된 선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아있는 선이었거든요 팬화 스타일의 거의 정점이었던 네 그래서 그거를 한 컷을 베껴 그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죠 베껴 그리고 나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모방이잖아요 모작이죠 그거를 베껴 그렸다는 성취감이 엄청난 거예요 저랑 똑같았네요 그렇게 지내다가 나랑 시작은 똑같은데 왜 넌 잘 그리냐 나도 그래서 아니 많이 뵙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만화적인데 만화보다 좀 더 잘 그린 그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게임 잡지를 계속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게임 잡지를 사면은 펼쳐보니까 중간중간에 칼라 만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일러스트처럼 그거를 빌려 그 친구는 저한테 빌렸어요 제가 항상 월간지나 중간지 사면은 너 이거 보고 뭐 뺏길 거 있으면 뺏기고 뺏겨 그리고 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게임 잡지를 만화 부분을 많이 뺏겨 그렸어요 모작을 주로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초등학생 시절에 재수 작가의 거의 대부분의 기억인가요? 모작을 그러다가 거의 반에서 1,2등 하는 그런 일반에서 제일 잘 그리는 애가 저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또 반 존잘 학년 존잘 학교 존잘이 있고 아직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이게 6학년 때 제가 강렬하게 깨진 기억이 있어요 너도 6학년 했냐? 나도인데 6학년 때 저는 그림만 잘 그렸지만 운동이나 공부는 잘 못했거든요 네네 6학년 때 공부도 잘하고 그 친구가 부반장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리는 거예요 네 전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돌았나 봐 깜짝 놀랐어요 방금 홍란진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얘가 미쳤네? 이런 표정을 짓는데 농담이에요 표정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쉬는 시간 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제 주변에 몰려있는 갤러리 갤러리를 모으셨고 항상 제가 그리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서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아 그거 충격적인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리는 손널림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 10초 만에 캡틴 아메리카가 나왔어요 진짜? 네 슥슥슥 심지어 뭐였냐면 더 충격받은 건 이 친구가 오른손을 그리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그리죠 또 퍼포먼스 한 해 또 그러게요 왼손으로 더 잘 그렸어요 유전잡이에요 지금 공부도 잘하는데 노트를 보면은 노트에 이렇게 사파 같은 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충격이죠 예전 같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렸을 텐데 집에 가서 게임 잡지 친구한테 빌린 게임 잡지를 보고 왼손으로 그리기 연습 처음으로 이제 게임 잡지 드래곤볼 Z인가 그게 게임으로 나와가지고 손오공이 초사연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그게 이렇게 딱 실렸거든요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걸 밤새 그린 거예요 100개 그린 거예요 그리고 펼쳐놨죠 제시하게 그리고 윤태훈 작가님처럼 이렇게 팔꿈치를 꾹 누르고 자는 척 그거 말고요 학교 학교 책상에 펼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린 척하면서 뒤적뒤적하면 전납게 보이거든요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와가지고 제 그림 보고 갤러리가 되었죠 그 친구도 보고 있었는데 보더니 뒤에서 이 부분이 좀 균형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치사하다 제가 지금도 너무 부끄러운 게 분하다 그 자리에서 그 그림 찢었어요 꾸겨서 휘트 못 버렸어요 이게 그 자리에서 이게 남자 아이들의 진짜 남자 아이들의 세계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너무 아 근데 되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미친데 지금 아니 저는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림을 찢는 순간 졌죠 너무 힘들다 듣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나 같애도 그랬을 것 같아 진짜요? 응 좀 기억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는데 몰래 꾸겨서 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 몰래? 다 가고 나서 이렇게 조심조심 뜯어서 그냥 찢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극화체였어요? 명랑체였어요? 으악! 이렇게 찢는 것 극화체였고 되게 슬펐어요 되게 상처받는 그러게요 지금 보시면 칭찬받고 싶다로 시작했던 딸기반 선생님의 추억과 승부의 세계 주변 갤러리들의 반응으로 왔어요 그래서 모작을 하면서 이미지의 세계 안에 있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나중에 작가가 된 이후의 모습과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사이에 빈 공간을 이제 이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시작을 하세요 그러게요 그 친구를 나중에 그 친구 다시 만났는데 되게 재밌어 오! 기대돼! 기대돼! 궁금해! 지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알던 작가님인데 제수 작가한테 이 얘기 처음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제가 최근 에세이를 쓰면서 느낀 건데 편안하게 자기 자신의 흑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그 흑역사로부터 완전히 졸업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고통스러운 순간일 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아하니 완전 다른 세계의 동기로 지금은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건 그때 그 소녀는 나중에 이제 그림 넘버원 제수 작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치사하게 얘기하고 도망간 그 친구 치사하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는 그냥 되게 다정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다정해서 덜 받아 근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친구도 보세요 진짜 다정했으면 갤러리로 가득한 거기 와서 지적하고 도망한가요 둘이서 그림 얘기하다가 얘기하지 지금 막 제가 동공이 막 흔들리는 게 그 친구만 제 옆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막 몇십 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 대단한데 뭐 이렇게 중학교를 가면서 찢어졌죠 찢어졌어요? 그 전에 한 몸이었어요?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로 갔죠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SNS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때죠? 네 그 페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신기하게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띄워졌어요 맞아요 연결시켜지죠 네 초반에는 그래 띄워졌었는데 진짜로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 걔 이름이 뜨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 이름이 뜬 거예요 그동안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서 한 6년이 지났죠 그 친구가 뭐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그 동네 떡볶이 집에서 만났어요 어머나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친구랑 나랑 만나가지고 가방에서 서로 연습장을 꺼내서 어머나 서로 바꿔봤어요 대학교 때요? 대학교 때 우와 신기해 소름이 진짜 잘 포장하면 참 아름다왔냐 연세대였어요 저희 학교였어요? 근데 무슨 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너무 궁금한데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 개인정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배틀 뜨고 쇼다운하고 모작하고 보여주고 찢어버리는 고시기 초등학교 때가 지났습니다 이때는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명확히 그때? 아니요 그때는 그냥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요 막 낙서에다가 글귀에다가 그림을 막 붙이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랑 비슷하신데요? 만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상한 실제로 갤러리 만화책을 본다기보다는 갤러리나 작가들을 쫓아다녔고 판화 작가 이런 분들 쫓아다녔고 비주얼 비주얼 아트나 이미지를 좋아하셨던 거거든요 여기서 뭔가 한 장에다가 그림과 자기 생각과 사념이 다 녹아있는 게 그게 또 금상 그림으로 딱 표현하니까 되게 그런 작업이 쉬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직관적인 작업인 것 같아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해오다가 만화적인 양식이 계속 끌렸던 것 같아요 궁금한데 그때 글 쓰고 그림 붙이던 그때 주로 사용하던 쓰던 글띠들은 어떤 거 있어요? 아 그거를 중2의 그거를 제가 제 흑역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특강 같은 데서 한번 스캔해서 다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오 진짜요? 너무 좋아하시길래 전 너무 진짜 창피했거든요 아 들어봅시다 그 가끔 올리기도 했는데 아 그 글은 글퀸이 왜냐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연습장 하나를 사가지고 앞에다 괴변 노트라고 적었어요 괴변 노트 말도 안 되는 글을 적고 거기다가 이미지를 더하고 너무 부끄러운데 두피가 빨개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꿀잼이죠 주로 뭐 저에 대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이런 걸 그대로 적고 자기관찰 자기 성찰 같은 것들 하지만 이런 것도 자기 긍정으로 이어지는 잡복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것들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랑 노트를 교환해서 이렇게 벌써 걸어가는 거야? 노트를 교환해서 떡볶이 집에서 이렇게 연습장을 넘겨보는데 그냥 서로 그냥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 너 이런 거 그린구나 나 이런 거 그린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난 얘보다 잘 그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본인만의 사각 아닐까요? 아니 그 친구 진짜로? 서로 이 인정 실제로 초등학교 때 그 그림체를 많이 발전시켜서 약간 그때 그 친구가 뭐 게임 일러스트 쪽으로 자기는 외국 쪽에서 활동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은 모르시고요? 네 모르겠어요 네 어디면 은행원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작가가 되셨을 수도 있고 교수가 교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교수요? 네 외국에서 게임 일러스트 형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강사 같은 거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친구분과의 에피소드는 일단 요걸로 1단락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나와있는 게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왔었는데 그 친구 형이 디즈니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머 그때의 충격이 또 나와있어요 형 책상인데 서랍을 열었어요 근데 그 서랍장에 연습장 그림이 쌓여있는데 아 디즈니 아티스트? 네 하나를 딱 들어봤거든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SD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런 상황을 연출해서 그려놨는데 그때 그림이 저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영향을 받은 게 많군요 그러게요 꽂혀있어요 그 장면이 꽂혀있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슥슥 그렸던 그 캡틴 아메리카랑 그 친구의 형이 그렸던 그 연습장 그 그림은 진짜 선명하게 영상으로 나와있어요 그 친구분도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게요 집에 들어서니까 뭐 인디안이나 존스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 이거 포스터 좋다니까 형이 그린 거야 하하 하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주변에 그렇게 이렇게 그림 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았네요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인연들만 해도 딸기방 선생님은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 형님은 초대해 주셔서 저도 비슷한 시기에 그림으로 깨져가지고 6학년 때 6학년 때 깨진 뒤에 저는 좀 빠르게 그림 쪽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빠르게 이야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너무 깨져가지고 얘기 안 했나요 그거 연습장인데 연습장 한 권이 잡지인 거예요 잡지처럼 만들었다 하나의 그림체인데 처음 시작하니까 폭식 만화가 시작되고 다음 화야 끝나고 다음 그 다음 넘어가면 같은 그냥 그 연습장의 주인이죠 같은 사람의 같은 그림체로 축구 만화를 그리고 있고 끝나면 모험 만화 연예인 만화 이렇게 해서 연습장 하나가 잡지였던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많이 깨져가지고 나는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게 6학년 때거든요 저는 그게 깨지고 다시 돌아온 게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다시 또 반에 1등이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셀프 힐링을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다시 반 존잘러가 돼서 그때부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중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점은 대학교 때 웹툰 만화를 염두에 두고 전공을 택해서 쭉 루트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가 비어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뭔가가 벌어진 거예요 중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이 저를 좀 아 그건 고등학교 때구나 주로 선생님들이에요 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여행 때 미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손재주가 괜찮은 친구들 모아가지고 조금 더 가르쳐주셨거든요 더 많이 그랬던 것 같고 다른 친구들보다 그냥 일반 회화 네 회화 네 그래서 뭐 시간 나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집에 초대해 주시지 않을까 아 그러지는 아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중학교 때는 그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교과수 기퉁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재밌더라고요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다 해보셨죠? 그럼요 홍쌤도 해보셨고 저도 해봤고요 플립북 플립북이네 그런 걸 그리고 있으면 이제 또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보고 있고 계속 그게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친구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그 친구 제 옆에 앉은 친구가 그림은 아닌데 요만한 손바닥만한 노트를 PD 노트라고 PD 수첩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2천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저도 그거 갖고 있었어요 되게 심플한 노트인데 까죽으로 돼가지고 펼치면 이렇게 그냥 줄만 가있네 되게 몰스킨인 척 하는데 네 요만해 요만해 PD가 다른 색깔입니다 그거를 그 친구가 옆면이 새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손대가 타가지고 그걸 펼쳐봤더니 시들이 막 적혀있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국어시안에 배우는 그 나오는 시들을 학문이랑 되게 막 빼곡하게 글씨는 되게 못 썼어요 네 근데 빼곡하게 쓰여있는데 저는 그걸 한참 봤어요 좀 봐도 돼 하고 한참 봤어요 계속 넘기면서 봤어요 그냥 교과서에 실린 시들이에요 아 자기가 쓴 시가 쓴 시가 아니에요 시를 이제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친구가 필사한 거군요 이게 계속 넘기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옆에 종이가 막 시커멓게 돼 있고 근데 꽉 차있었어요 꽉 차있었고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는 왜 저런 거 하나 없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긴 하다 멋있네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건지 물어보니까 그냥 뭐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 친구가 그냥 하는 거 네 너같이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나 그때 거기서 거기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셔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지금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죠 저도 똑같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안에 제가 제 일기도 적고 하면서 막 그렇죠 우리한테는 사포화라는 능력이 또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가 제 노트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친구를 의식하면서 뭔가 의식하지 아무도 안 볼 거라는 생각으로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의식하며 그리죠 또 자뻑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한 권씩 채워갔어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게 되게 어떤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한테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만화가 되는 옵션이 없는 거잖아요 네 뭐죠? 계속 지금 글하고 그림하고 따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낙서를 계속 거기에 노트에다 채워놓는 게 재밌었으니까 일단 글과 그림을 채워놓는 게 재밌었으니까 어떻게든 막 하루에 몇 개씩 잘하는 게 공부도 아니고 체육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하는 걸 못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찾다가 그걸 제일 잘했어요 그 꾸준히 해 온 게 낙서랑 수첩에 적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었는데 미수 선생님 눈에 띈 것 같아요 제가 띄죠 그렇게 그리는데 미수 선생님이 입시 학원을 소개시켜주셨어요 너는 넌 나야 되겠다 이대로 가라 이대로 가라 그래서 집안행핑이 좀 안 좋아하는데도 어떻게 좀 아시는 분을 통해가지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좀 설득해주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미술 원장 선생님이 돈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는 아였던 거고 돈은 내야 되지만 돈은 내야 되지만 재능을 알아보시고 얘는 미대에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담 좀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돈은 받으셨구나 먹고 사셔야죠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셨군요 부모님이 아셨어요? 당시에 아 우리 아들은 그림 그리는데 뭔가 있다 라는 걸 아셨어요? 공부하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책을 하셨는데 그건 디폴트니까 그건 BGM 같은 거잖아 BGM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서랍을 이렇게 열 수 있잖아요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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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어머님이 어머니께서 문을 열지 몰라요 뭐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상을 열고 이렇게 서랍 안에 연습장을 놓고 연습장에 그리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초등학교부터 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되면 응 아까 계속 뺏겨 그렸다 그랬잖아요 응 집에서는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치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뺏겨 그리고 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그 만화씨 던진 얘기? 2층에서 어? 만화 몰려? 처음 들으신 거 같아요 비슷해도 비슷해요 저희 집이 이제 아 던져버렸다고요?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가 계단을 올라오셔서 들려가지고 보통 바로 날씨를 갖고 네네네 구두 소리 안 들리게 싹 딱 열었는데 제가 들고 있던 말에서 놀라갖고 척 밖으로 던졌어요 이렇게 어? 내 아빠야 근데 비온 직후여갖고 가봤더니 책 다 젖어있고 막 와 대박이다 비슷한 아버지를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조용히 다시 문워크 백스탭 다시 문 닫고 나가셨죠 증거를 확보를 못하겠다 하고 문워크를 무슨 뭐 독립투사요 우리 아무튼 그랬어요 재능은 아셨어요 우리가 알고는 계셨는데 미술학원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조금 네 좀 곤란해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곳의 배경이 부산이죠 네네 부산이죠 부산 그렇게 해서 좀 늦게 보통 미술학원은 그렇게 늦게 안 가거든요 고3 때 안 가죠 그 전에 가죠 고2 저 겨울쯤에 가기 시작합니다 늦어도 고2 때는 청강대에 오시는 학생분들 중에는 미술학원 늦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리 만화를 많이 그리셨다면 그때부터 이제 아 예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나 교직원이야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 미술학원 늦게 다니면서부터 지금 나는 이제 뭔가 되게 큰 기로에 서 있잖아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그렸어요 사생대회나 수상의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다 찾아다닐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미술학원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기초적인 구도장거나 이런 거 가르쳐주고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사생대회 가서 왜냐하면 수상 실적이 많으면 대학 갈 때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출동 대부분 따왔어요 1년 동안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와 그래서 상을 얼마나 받았죠 좋길래 몇십 개 10개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그 기간이 좀 가만히 돼가지고 그 짧은 기간 10개면 좀 많은 거죠 정말 많은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만큼 사생대회가 1년에 생각보다 많이 안 열리거든요 다 간 거거든요 10번 사생대회는 몇 개 안 됐고 공모전 학교에서 이제 정밀묘사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시랑 얽혀가지고 할 수 있는 천하제일 대회 모티브 포스터 칼라를 이용해가지고 주제를 주면 모티브 A 주제 B 주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난 전혀 몰라 그래도 10개? 난 전혀 몰라 10개는 어려워요 나 너무 입시를 모르나 봐 막 찾아다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중에 몇 개가 좋은 상을 받아가지고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게요 목표를 했던 학교는 못 갔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미술학원이나 집에서는 집과 또 학교에서 미술선생님도 계속 어떤 서울? 네 서울대 쪽으로 가보라고 계속해서 저를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만 이미 그 한 군데가 발표가 났었거든요 뭐라 그러죠 그걸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거든요 아 나는 이제 됐다 대학교 갔다 간다 이거 때문에 풀려져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도 남았고 이렇게 한데 그게 스프링이 빨리 풀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동기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내가 지금 대학교 입시라는 것에 명확히 매달려 있으면 맞아요 바람 한 번 빠지면 못 채우죠 수시가 안 좋은 점이 그것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냥 수시 학교 간 곳에 저는 가겠습니다 주변에다 말씀드렸고 거기 가서 또 대학생을 중요하죠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디자인과 경희대학교 디자인과를 가게 됐죠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콘텐츠 학과 아니에요? 디자인 학부 안에 또 되게 많은 그 안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도 있고 자료를 조사해 오셨군요 디지털 콘텐츠 예술 디자인 학부 예술 디자인 학부 디지털 콘텐츠 전공 원래는 멀티미디어 전공이었었는데 이름을 되게 잘 받고 계셨어요 디지털 콘텐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초중고 6살 때부터 시작한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만화는 미흥도 안 나와요 만화 아예 없어요 지금 그럼 가서 그거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그리빠 그리고 뭐 그런 거? 죄송해요 미술학원에서 미술학원에서 입시미술에서 입시미술은 다 원래 아그리빨 그립니까? 소묘 부분도 있고 소묘는 디자인 부분은 포스터 칼라로 주제 구성해가지고 배치하는 게 있어요 나 진짜 안 해본 것 중에 너무 궁금한 게 입시미술학원이거든요 그거 만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니 만화 말고 만화 위에서 말고 그냥 이렇게 뭐냐 힐링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뭐가 있냐면 저랑 박재주 작가랑 같이 처음 만났던 또 다른 한 명이 정필원 작가예요 저를 불러내서 셋이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셋이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정필원 작가가 저한테 해줬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난로 켜놓고 미술학원에서 석고대승을 하면 이 연필을 면을 이용해서 계속 면을 분할해 나가면서 밤새도로 그걸 하면서 되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각삭 소리가 나면서 그 사각삭 소리가 나면서 촉감 소리 내가 계속 면을 분할해 나갈 때 그걸 내가 들을 때 느낌이 어 이거 내가 자수할 때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 음 검프라 아니면 이런 느낌 이게 대학 입시라는 목표 없이 제가 내가 혼자서 그냥 힐링하려고 연필을 이용해서 계속 면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너무 동경스러웠달까 그렇구나 안 해보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정필원 작가님은 그린 천재시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면을 나누면서 나는 정말 힐링받고 즐거워 이 경지가 가려면 이미 석고들생의 마스터가 된 후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일 때 영이 안 나누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죠 저 얘기를 또 길게 했네요 제 아내가 싫어하겠다 빨리 넘어가자 그래서요? 어디까지 했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만화가 없었어요 지금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요 전공으로 전공으로 암튼 예술 쪽 방향을 바라보고 대학까지 왔어요 이제는 성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림은 열심히 그렸고 좋아하고 근데 아직 만화는 전혀 내 인생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지금 많은 외편 작가 지망생 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1학년 때 그 과에 들어가니까 과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1학년 때는 디자인 학부인데 2학년 때부터 전공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그렇죠 학부제는 그렇죠 근데 그 학부에 되게 신기한 게 도의 디자인도 있었고 도의 전공도 있었고 2학년으로 세부 전공으로 나뉠 때 세라믹이요 그거? 네 도의 건축은 아니고 조경 조경 시각 패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뉘는 애들이 1학년 때 다 같은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1학년 때 들어보고 2학년 때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는 그런 걸클럼이었는데 제가 1학년 때 공통 과제나 수업 같은 걸 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과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만화적인 그림체를 이용한 이용해서 풀어나왔거든요 항상 왠지는 모르고요 네 왠지는 모르고 그냥 그런 걸 제가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말아야 돼 전화 그래서 전공을 디지털 전공은 그 당시에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뭘 하지 2학년 올라가면 뭘 할까 했었는데 멀티미디어 디자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름이 그래서 시각 디자인으로 가면 만화 비슷한 지금의 내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좀 이점이 없다 그나마 멀티미디어 디자인이라는 쪽이 웹디자인이나 이런 때 내 삽화나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으니까 내 장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항상 궁금해지는 게 이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를 떠올려 보면 잘 떠올려 보면 그때 뭐 놀고 이성 만나고 알바하고 학점 따고 이런 수많은 일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일상도 있죠 그 뒤에 배경으로 거대한 하나의 백드롭이 하나 깔려 있어요 본인은 인식을 못하죠 무대 뒤니까 거대한 게 하나 깔려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게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이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 나 취업해야 되는데 뭐 해먹고 살지 이거일 수도 있고요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더라고요 아 나 그때 계속 기본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 다음에 지금 전공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나를 표현하는 방법에 꽂혀있던 거예요 아니면 향후 내가 하게 될 직업이나 생기에 꽂혀있던 거예요 뭔 쪽입니까 나 뭐하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 뭐하지 근데 내가 잘하는 걸로 뭘 해서 돈으로 그러지 다 같이 있었군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1학년 때 제가 만화동아리 들었어요 뭐라고요 만화동아리 들었던 것 같아요 내적 일관성 진짜 없다 네 만화를 계속 100개 그리고 그러니까 좀 잘 그랬으니까 내가 잘하는 걸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하는 건 계속 가꾸고 있었군요 그리고 만화도 있었고 근데 만화동아리에 갔더니 만화책은 많고 이제 만화를 많이 알고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덕심 덕계 근데 나는 만화 그림만 잘 그렸던 거예요 만화는 모르고 그래서 많이 배웠죠 거기서 제가 아는 박재수 작가 많이 싸웠을 텐데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무슨 만화인지 모르겠어요 I want to 하고 있고 맨날 막 무슨 무슨 작가의 무슨 책의 뭐 뭐 뭐 그 작가의 무슨 만화 몇 페이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죠 박재수 작가 쓰고 와갖고 다 그런 거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타입 아닌가요 아니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랬지 그 분 그 동아리의 선배들이나 동교들이 만화 얘기를 할 때는 마치 당연히 알 거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 작가의 이름을 일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한 명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알려고 좀 봤던 것도 있고 제가 기억하는 신인 작가 데뷔할 때의 박재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화가들 모임을 가고 동료를 만나든 덕후끼리 만난다는 모종의 느낌이 기본적으로 세팅돼서 너무 힘들다 나는 덕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덕후 문화에 많이 심취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막 개보니 작가 이름이니 작품 이름을 외우고 다니지도 않는데 만화가들을 만나면 보통 그런 게 좀 있다 보니 좀 그런 게 힘들다 나는 덕심이 부족한데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 지금은 알고 있는데 더모카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있어 또 되게 유명한 작가분들의 이름을 오다다다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빨리 뭐라고 뭐라고 다시 물어보게 되고 그걸 다시 적어놓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덕심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빨리 얘기하죠 그렇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빨리 얘기해야 되고 아 부끄럽다 과거에나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답니다 되게 일배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만화를 좋아하면서 내가 하는 건 만화가 아니야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난 더 잘 그리고 싶을 뿐이지 근데 만화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었어요 만화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씨앗이 그때 좀 깔려 있었군요 이미 그리고 한번 이제 1학년 때 좀 중요한 결정을 밀어놓고 휴학을 했어요 군대를 가야 되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2학년 전공을 선택을 좀 더 미루자는 생각으로 좀 군대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휴학을 했는데 그때 휴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BS 드라마 작가 밑에 들어가서 그 작가가 무슨 만화를 기획을 한대요 그래서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싸게 대학생을 고용을 해서 컨셉 잡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작가가 마련해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 작가가 8층에 있고 제가 4층 집을 그 작가가 알려줬거든요 싸게 저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 드라마 새끼 작가들 작업실로 지금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부선 작가실 싸게 물어먹기 위해 곧 보른 다음 집을 사주다 그 작가가 엄청난 그 당시에 진짜 거의 엄청난 드라마 작가였거든요 작가님이셨네요 따로 작업실 만들어서 인력들을 좀 넣고 거기서 한 몇 개월 했는데 그 만화 내가 잘 그리는 게 만화의 양식인 것 같긴 한데 만화에 정통하지는 않은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만화책을 주면서 이런 거 한번 그려봐라 하면서 계속 저를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를 뺏겨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 아일랜드 네 네 네 윤희는 양경일 작가의 아일랜드를 그리면서 그때 좀 약간 질렸거든요 배경 한 컷으로 그리는데 4시간에 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의 반도 아니에요 페이지의 한 8분의 1만한 배경을 그리는데 자로 끓고 되게 세밀하게 투시를 맞춰서 이걸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쪽은 한 컷 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만화책을 그렸지 그때 제가 좀 약간 질렸어요 와 일본 만화 형식의 만화는 내가 못하겠다 너무 힘들겠다 이거 배경 그리는 거 정말 대단한데 내가 하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약간 만화를 버렸어요 만화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리는 거다 하고 물러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의 인생을 좀 바꿔줄 만한 큰 충격이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뭘 하지 뭘 하지 하면서 보다가 그냥 신간 코너에서 만화책을 탁 들었는데 만화책이 쫙 펼쳤거든요 지금도 소름이 쫙 돋는데 그 자리에 얼었어요 그 자리에 얼어가지고 우와 우와 했어요 우와 뭐야 이거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작품이 있길래요? 궁금해요 그게 이탈리아 지피 작가의 창고 라이브라는 지금은 절판된 지금 나오나요? 절판됐던 때까지 기억나는데 다시 나온다 모르겠네요 네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가능해? 봤어요 넘기면서 봤어요 두 자리에서 다 읽었는데 그럴만하죠 그 지점에 꽂혔군요 이렇게 그래도 돼 만화책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거 바로 그거 이렇게 그래서 만화가 그려도 돼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 알 것 같아요 자로 대고 그리지 않아도 돼 그 딱 칸도 뺏더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와 계속 와 그러면 나 만화 할 수 있겠네? 하던 찰나에 그 나도 만화가 코너를 본 거예요 이제 다음에 다음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 좀 뭔가 만화 같은 거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던 걸로 지금 되게 아사무사하게 넘어갔어요 그림을 그렸지만 만화 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군요 만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만화는 이런 모습이야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런 모습이야 만화가 아닌 것 같아 그뿐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지피 작가가 머나먼 나라에서 말을 건 거죠 그래도 돼 울기엔 조금 애매한을 보고 만화로 꿈을 정한 어떤 웹툰 독자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웹툰을 계속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웹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어떤 고등학생이 최규석 작가님의 울기엔 좀 애매한을 우연히 보고 저는 그 독자가 떠오르네요 비슷하게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 너무 멋집니다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줬던 작가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에드몽 보드웵이라는 에드몽 보드웵 기가님 삼촌분이라고 하시던 네 그분 아 진짜요? 네 그때 그랬어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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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계만화기행이라는 빨간 두꺼운 책이 있는데 네 맞아요 넘기면 에드몽 보드웵 작가라는 작가가 있다 하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끝에 조그맣게 그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에 안 나온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 그림을 너무 찾고 싶은데 이 책을 너무 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잊고 있다가 GP의 창고 라이브를 보고 나와서 충격을 받고 아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드몽 보드웵에 작가가 있었다 찾아보니까 새 만화책에서 그 사이에 나왔더라고요 여행이었죠? 그거 들고 작업실에 온 날에 저 기억나요 네 저도 바로 그거 보고 또 샀죠 좋네 이러면서 그걸로 또 달력을 받았죠 이렇게 그려도 돼 또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만화를 그려도 되는구나 또 약간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자신감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저는 인상 깊습니다 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만화가가 되는 것도 문제고 만화가를 포기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만화야라고 말해주는 작업이 있으면 작품이 있으면 인생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성환경님 성환경 성기만님은 누구지? 뮤지션 PD인가요? 전 그래서 아까 아 저기 PD님인가? 세상의 모든 성기만님 죄송합니다 성경님 볼라인인가? 그 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간에 좋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군대 갔다 오기 직전 군대 갔다 오기 직전 SBS 드라마 작가님의 밑으로 들어가서 어시스턴트같이 훈련받고 질렸을 때쯤에 GP 작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가요 일단 만화에 대한 씨를 심어놓은 최루다양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도 계속 그걸 그렸어요 수첩에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그 수첩을 계속해서 많이 그거 쌓는 재미로 살아있죠 제가 박재수 작가를 만난 뒤에 그 작품을 본 게 이 시점부터일 거예요 군대 시기 전후로 해서 그렸던 원고부터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제일 기억하고 있는 원고들은 다 그때 그게 스캔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뿔도 있었고 옛날 것들 또 뭐 있지? 플라워맨도 있었고 이기 아닌 이상한 것들을 그렸었어요 저는 되게 매로 됐었고 아무튼 이 타이밍 지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시기로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 작품으로 크게 만났던 게 바스티앙 비베스 비베스 염소의 맛을 또 보고 그쵸 그때죠 야 이 유럽 만화 쪽에 이런 만화가 많다 해서 한동안 되게 많이 나왔어요 미메스나 스티스나 세미콜론이나 이런 데서 유럽 만화들을 되게 많이 소개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한 10년 뒤에 이거 그린 바스티앙 비베스랑 같이 놀 거다 우리가 너무 신기했죠 그때 그때 같이 놀았거든요 한국 갔을 때 들었습니다 박재수 작가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저도 아무튼 그랬죠 그리고 또 한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제 뭐 군대 군대 가기 전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아직 박재수 작가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뭐 좋은 너 그림 잘 그리니까 게임 일러스트 그려라 방위산업체 들어가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아 너무 고맙다 하고 근데 그게 서울에 있었거든요 아 잠깐만 나 이 얘기야? 아 안돼 슬프다 그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아 슬퍼 짐을 다 싸다듬고 집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방위산업체 서울에서 일하러 간다 짐을 싸다듬고 딱 올라갔죠 그래서 그 친구랑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도저히 못 듣겠다 BGM 잘 부탁해요 공피디님 뭐죠? 도저히 못 듣겠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밥을 옆 근처에서 밥을 먹고 뭐 그 친구 그러더라고 너 좋은 일 소유시켜주니까 밥 한 그릇 사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조치하고 양복을 입고 저랬는데 짐 가방 메고 그 친구랑 서너 땅 집에 가서 딱 사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 뭐지? 잘 들으라고 하면서 아 진짜 속상해 뭐 아무튼 잘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그 친구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좀 데려가는데 좀 으쓱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게임 회사라면 좀 번화가 있지 않나 근데 좀 폐가도 있고 막 허름한 건물 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여는데 사람들이 세 명씩 앉은 테이블이 원형 테이블이 차악 강당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다 그래서 너무 딱 문을 열리자마자 쫙 펼쳐지면서 내 가방을 누가 안녕하시라고 가져가고 뭐죠? 커피 주실 커피 마시고 안내해 주는 대로 가서 그 원형 테이블에 하나가 된 거예요 제 테이블이 이제 갱지 꺼내시나요? 볼펜과? 당신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막 보세요 이렇게 막 벽에는 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적혀있고 피라미드 형태의 어떤 그림들이 도표가 있고 갱지로 막 설렁이 있잖아요 일루미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루미너티가 아니에요? 뭐지? 그 친구는 제 앞에서 활맣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애프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목 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막 누가 막 진압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말로만 듣던 다단계인가 딱 느낌이 오면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빨리 가야 되겠다 막 가방 가져와라 하니까 근데 자기한테 뭐 한 시간만 달려요 그래서 너무 애마라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네가 해준 얘기를 다 듣고 네가 나를 설득을 못하면 내가 널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자기랑 설득이 되었다 나랑 한 일주일만 있어보재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걸 다 알 수 있대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거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있을 테니까 아니면 나랑 나가는 거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기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무슨 그 사람이 된 것 마냥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높은 레벨로 올라갈 것인 걸 것인 마냥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고 나니까 근데 그때 되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주변 사람들은 저를 설득하려는 그 어떤 그 뭐죠? 논리가 네가 좋아하는 건 돈 벌고 나중에 해도 된다 즐기면서 네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지금 벌면 더 괴로울 거다 돈도 안 벌리고 잠깐만 이쯤 되면 되게 상징인데 이거? 그러게요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두려움이 모두 캐릭터화 돼요 그러게요 나를 둘러싸고 가둬놓고 원형 테이블로 보통 그 동굴에서 하는 수련이 그랬냐 그게? 내가 막 나와요 그때 정말 괴로웠어요 내가 진짜로 10년 늙어서 나왔어요 내가 정말 혹할 수 있는 말들이고 맞는 말들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저를 지탱해 준 게 뭐냐면 그 노트 PD 노트 한 권이었어요 볼펜이랑 메모하는 척 하면서 필기하는 척 하면서 저는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죠 진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편한 나한테 좋은 길일까? 행복할까? 행복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 내내 무슨 앞에서 강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계속 노트 하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가치관이 거기서 조금 빨리 만들어졌어요 형성이 됐군요 시간과 공간이 막 들여오는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안에서 짜투리 고민들을 그 안에서 몰아서 일주일 동안 다 한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겨울이 났어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죠 일주일째 되는 날에 나는 괴로워도 내가 내 그림으로 괴롭고 싶고 괴로워 돈을 한 푼 못 벌더라도 내가 잘하는 걸로 100원 땡장 한 푼이라도 내가 괴로워하면서 내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다 듣고 했는데 뭐 난 아니다 난 여기서 나가겠다 그 친구가 그 친구가 한 달만 있어보자 한 달만 있어보자 안 나왔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 버리고 나왔죠 잘했어요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고향을 내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주변 사람도 저를 못 믿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갔다 오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연락하면서 너 지금 잘 지내고 있지 뭐 그런 걸 거기서는 이제 시키니까 전화를 할 때도 옆에서 막 한 명씩 붙여가지고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했으니까 친구들도 가족들도 나를 안 믿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겪고 떨치고 나왔는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입대를 했어요 그때 훈련소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모의타 의자 같은 걸 앉아가지고 대기하잖아요 그 훈련소에서 멀리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 어머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모의타 의자를 들고 그 친구가 옆에 가서 딱 앉았어요 너도 이렇게 왔구나 결국에는 그 친구랑 그 친구랑 심지어 훈련소도 같이 옆에 옆자리에서 썼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어떤 계기가 그 친구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동굴 밖에서 밖으로 나오는 제가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것이 한 6년 7년 전이거든요 해프닝처럼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는 되게 엄청 상처 입은 당시에 고통을 많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오늘 들은 건 같은 스토리인데 다른 버전이에요 그렇네요 그때 입은 상처보다 그때는 술자리라서 더 뭔가 좀 스펙타클한 어떤 무대가 필요해서 되게 아메리칸같이 얘기했어 그때 지금 얘기하는 버전은 좀 더 그때 그 단계를 거쳐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지는 얘기긴 합니다 그때 저 노트들이 제 작업실 책상에 그대로 있어요 있죠 펼쳐보면 그 고민들이 다 보이고 진짜 소중한 경험이네요 그렇게 운명적인 어떤 그런 한 번 더 있었어요 네 너무 기대하지 않았던 게스트가 왜 이렇게 빵빵하게 재밌지 재밌어요 오늘 롱토비가 제일 재미없겠네 아 진짜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화가 왜 이렇게 많니 멋진데요 너무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띄엄띄엄 봤네요 이거는 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데 그게 제일 꿀잼인 거죠 이게 좀 간판집에서 제가 제대 후에 아르바이트 잠깐 했거든요 동네에 있는 간판집에서 간판집이요 네 간판집이라 하면 간판을 만드는 간판 정답이네요 죄송합니다 간판 만들어서 간판 붙이러 가고 떼고 떼로 오고 저는 디자인 쪽에서 일을 했는데 그 간판집 사장님 거래처인가 거래처에서 오신 분이 그분도 약간 다단계를 저한테 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가 꼬이는 분이에요? 다이아몬드의 기운이 풍긴다 휴대폰 단말기 단말 뭐 그쪽으로 저를 좀 유도를 하셨어요 이런 게 있는데 잘 팔게 생겼나 보다 그러게요 자기는 심지어 저보다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네 막 좀 약간 좀 앉아봐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정하게 자기는 돈을 지금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얼마씩 꽂히는데 난 지금 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몇 가지 프로젝트를 일어났으니까 나는 다음 달부터 아내랑 전국 여행을 다닐 거다 아 전 세계 세계 일주를 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하신다고 그래서 좋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군요 나는 한번 갔다 왔으니까 아 뭔지 알겠다 뭔지는 알겠는데 아 그러시구나 하고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좀 부럽기도 했지만 나는 길이 서였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좀 일주일 뒤에 그분이 신장마비로 어머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에 들은 거예요 아이고 뭔 일이야 너무 소름돋잖아요 어머 그러게요 그분은 이제 뭔가 계획을 다 착실하게 이뤄놓으시고 이제 즐길 일만 남았는데 그러게요 놀면 되는 상황인데 네 뭐 다단계 밑에 이제 많이 자기 카피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같은 인력 자원을 카피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들어올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부럽네요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대요 너무 험망하네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이 중요한 거구나 지금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지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어야 돼 그걸로 일단 그 한 분의 어떤 생명을 저의 어떤 동기로 이용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망설였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저한테는 되게 다리막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진로가 그때 확실한 진로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림으로 뭔가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현재 충실하게 살자라는 삶의 모토 같은 것들이 정해진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무엇을 배우는지는 사실은 온전히 자기 거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뭘 배운다는 게 그렇게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인상적이고 허하네요 실제로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허망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들도 보통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는 얘기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이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마치 엄마 아빠가 운동해라 하는 것처럼 흘려듣거든요 근데 맞아요 엄마 아빠가 운동해라는 말을 흘려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만화에서 운동해라 라고 하면 운동을 하는 게 우리도 있잖아요 슬램덩크 보면 농구하러 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엄마 아빠의 한마디와 이야기의 다른 점이잖아요 그럼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제 만화를 그려도 돼 나는 만화라는 형식을 내 방식으로 그려도 괜찮아 라고 느낀 상태에서 이렇게 군대도 갔다 오고 버전업이 되고 있는 박재수 작가까지 왔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네 잠시 쉬고 왔고요 아이고 힘들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네 박재수 작가랑 근혁주 작가님이랑 잠시 바람쎄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저스푼 광고를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리 위 차차를 저스푼에서 성황리에 연재 중이신 박 아 제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인터뷰어 인터뷰를 친한 친구랑 하면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서 중간 사과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롱터뷰들이랑 비교해서 제가 너무 친구모두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잠깐 하고 있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뭐 어쩌겠니 더더욱 죄송합니다 제수 작가와 함께 몇 번의 중요한 깨달음의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군대도 끝났고 만화가의 길로 가는 차례가 남아있는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군대 그 간판 군대를 제가 군악대를 갔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악대부를 잠깐 했었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뭐 못하는 거 많다면서 다 잘해요 그러게요 다 잘하시네요 근데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할 줄은 아는 거죠 트럼펫이었죠 트럼펫이 소리가 나는 원리만 알고 있었던 거죠 입술 진동으로 나는 거다 보통은 모르면 후 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엠부셔를 만들잖아요 입술을 이렇게 파르르 떨어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악기 부를 줄 아는 사람 나와 하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부렸거든요 소리를 내니까 너 일로와 해가지고 원래 트럼펫 같은 금관악기는 소리를 내면 합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진짜 유명한 군악대가 아니면 가서 배우자 이런 느낌으로 소리내는 게 어려워요 육군군군악대 그런 군악대는 진짜 시험 봐서 들어가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 간 거고 사단 군악대 사단 군악대는 그냥 행사할 때 옆에서 소리 넣어주는 거라서 최대생들이 너무 오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최대생들이 습득력이 빨라요 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릅니다 실제로 심지어 제대할 때는 그분들이 더 잘해요 2년 내내 하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경험이 나왔던 작품이 모베러블루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일단 킵해두고요 그거는 군악대의 경험은 킵해두고 제대를 하고 나오자마자 이제 나도 만화가 다음 게시판이 있었어요 아마추어 투고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찌끔찌끔 올리긴 했었는데 그때 파이프 시티에 전신이 되는 어떤 만화를 그렸어요 그걸 그렸는데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이걸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해보자 근데 전 전 그 이상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저 만났대죠 그 그 시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마음의 소리가 막 처음 봤어요 나도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정필원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 아니 아 조석 그럼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어머 깜짝이야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정필원 작가님은 마음이 만든 것 나 왜 이러니 오늘 그러면서 나도 만화 게시판에 투고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만화 쪽으로 가던 찰나에 이제 대학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졸업 내가 만화를 할지 안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발에 성큼 내딛게 됐던 계기가 이제 권혁주 작가님이 제가 그렇게 깨적깨적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여기 네이버 붐이라든지 뭐 그런 데다가 만화도 아닌 짧은 그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권혁주 작가님이 이 쪽지가 온 거예요 어 카툰 부모라는 만화가들 웹툰 작가들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초대를 해서 뭐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권혁주 작가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카툰 부모를 만들 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몇 면이 이렇습니다 정필원 박재수 저는 조금 뒤에 들어갔고 억수씨 하일본 지강민 미티 꼬마비 정필원 작가님도 조금 늦게 협력했어요 그래서 약간 활기를 불어넣었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엄청난 작가님들 초기에 다 거기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어울리면서 같이 권혁주 작가님이 되게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웹툰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작가들끼리 노하우도 나누고 그 당시에는 각자 흩어져서 작업하기 때문에 노하우도 없고 최초의 웹툰 커뮤니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았어요 만화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특히나 이종봉 작가님 같은 캐릭터도 보면서 이렇게 만화가 되려고 전력투구하고 혼신을 다하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약간 걸쳐가지고 다른 동 많은 동 하는 제 모습도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업적인 실질적인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계속 만화 얘기하고 만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조금 더 만화 쪽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엄청 싸웠어요 그 당시에 두 분이요? 아니요 그때 작가들이 작가들끼리 술자리에서도 많이 싸우고 신인 작가들이 모여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거나 데뷔한 같한 작가들을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 술을 집어넣으면 서로 예민한데 그 작가들 모아놓고 술을 투입하면 이제 진심이 나오게 되죠 거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앞에 두고 말을 하니까 사회적인 스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진신대 진심으로 만날래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매너도 없었고 저도 저부터 그랬어요 그 이유가 저는 대충 다 그때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꼬마비 작가님 인터뷰에 나왔던 그 사건 있잖아요 왜요 문을 깨고 나가서 제가 응급실에 데려왔던 네네네 손으로 그 문을 깼을 때 누구랑 싸우신 나갔다 그랬잖아요 소주잔 던지고 그 소주잔을 맞은 게 박재수입니다 어머 맞으셨어요? 안경에 맞아서 제가 다행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 큰일 날 뻔했어요 안경 제수 작가님과 싸우고 나가면서 문 깨고 대박 제가 데리고 꼬마비 작가님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제수 작가님 그 문을 변상하고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오늘 오해가 풀렸어요 형이 많이 화가 나가지고 꼬마비 작가님 나가면서 문을 아우 하면 확 깨내 불 쓰고 나간 줄 알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전 방송에서 듣고 당겨야 되는 문을 밀어가지고 실수를 깼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 그랬어? 그때 딱 깨달을 거예요 10년 뒤에 풀린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고 제수 작가가 기억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다 나도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로 보석으로 그거 이야기를 꺼내기 꺼내 했으니까 나만 꺼내 둘 다 부끄러우라고 나만 꺼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작가들이 모여서 싸우고 얘기하면서 그중에 많은 작가들이 데뷔를 했죠 그 당시에 저하고 작업실에 들어간 것도 그때고요 만화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뒤에 이야기는 몇 년 동안 이제 나의 키워드는 이종범이죠 그 방송 그 전방송에서 들었는데 호난지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뭔가 저랑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종범이라는 케이터를 옆에 두면은 항상 어떤 종류의 번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방송 나와서 어디까지 얘기할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세요 뭐 어때 편집이란 게 있으니까 저는 종범이가 열심히 하고 매사 열심히 하고 정말 솔직하게 다가서고 이런 것들이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맞아 그런 입장에서는 약간 부러워할 수도 없고 약간 좀 미움 미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눈에 들어오는 그 이유가 그때 술자리에서만 만나는 동료였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몇 평이지 작업실도 같이 쓰고 13평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고 작업실 15분 거리에 작업실을 같이 가고 그 생활을 3년 동안 합니다 부부처럼 5년인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맞을지 모르겠는데 비유를 꼬투리 잡지 마세요 듣고 있어야 해요 저는 수영장에 있어요 수영장에 레일이 있는데 네 저는 수영장에서 조용하게 그냥 물장구도 치고 좀 즐기면서 좀 조용하게 잠영도 하고 조용하게 하고 싶은데 옆 레일에 이종범이가 접영을 하는 거예요 물이 계속 튀는 거야 나한테 푸우푸우 조용하게 좀 물 수영장에서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수영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야 그게 싫으면 모공탕에 가 모공탕에서 담그고 있으라고 물이 계속 물이 계속 튀는 거야 난 지금 3개를 푸우고 있단 말이야 나는 나한테 난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종범 작가는 이제 접영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모든 사정을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이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뭐 지금은 괜찮은 이유가 제 레일과 종범의 레일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종범이를 응원할 수 있고 종범이도 나를 다른 시선이 아닌 진짜 나로서 봐줄 수 있고 저 근데 오해입니다 저는 그 십몇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디 인터뷰를 하거나 누구 만나면 항상 똑같게 얘기하는 게 제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작가를 제수 작가로 꼽고 있었어요 그니까 이것도 지금 종범 작가가 빛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저를 어디 가서 저를 칭찬하고 다니잖아요 종범 작가는 저는 어디 가서 종범이를 욕하고 다닐거든요 그러니까 못난 내가신이 더 작아지고 그러니까 너가 더 빛나 보이고 다 계획된 겁니다 매욕을 하고 다니길래 그럼 난 칭찬을 하고 다녀야겠다 제대로 먹은 거죠 제가 아 진심이긴 해요 근데 뭐라고 진심이긴 하다고 아 그러니까 칭찬의 진심이란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도 성격으로도 그렇고 성향으로도 그렇고 잘 안 맞는 친구를 만났지만 정반대였어요 주변에서 걱정해줄 정도 덕분에 잘 지났기에 지금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안 맞는 친구지만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인정 욕구가 풀리는 순간부터 종범위를 좀 많이 좀 제가 다르게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젠가요? 그 내적으로 풀렸다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저는 이것저것 다 안될 때 이제 하기 싫은 게 재수연습창이에요 그렇죠 그게 조금 사람들한테 내 그림이 알려지면서부터 저한테 좀 여유가 생겼지 그 이전에는 그냥 아주 개팍한 그냥 대머리 아저씨 개팍한 그냥 그런 에고이스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드라마틱했던 변화의 순간은 SNS에서 재수 작가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붙었어요 재수 작가의 그림이나 글 조그맣게 더해가지고 트위터나 페북에서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을 때 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원해주는 내가 작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순간이 언젠가라고 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내 작업을 끝냈을 때인가 고려를 받을 때인가 작가 말아 달라요 다 답이겠죠 누구는 데뷔해서 고려를 받으면 작가가 됐구나 누구는 첫 번째 단행본을 낸 순간 다 다른데 비슷한 점이 있다면 봐주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독자라는 게 저쪽에 쌓이고 있다 근데 이제 재수 작가의 독자들이 진짜로 막 어마어마하게 생겨날 때쯤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부드러워지고 푸근해졌다 내가 좀 시끄러워도 그래 뭐 종고민은 좀 시끄러워 그래 너는 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그전에는 이제 일단 일단 귀부터 빨개집니다 귀가 빨개진 다음 두피가 빨개진 다음 그 다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많이 참고 있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였네요 한참 참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았던 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야 좀 종이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럴 수 있는데 오랫동안 참다가 말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도 이제 그때는 고민에 들어간 거죠 나는 왜 이런 캐릭터지 나 왜 이렇게 민폐를 막 끼치지 아 진짜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제가 인터뷰랑 에세이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세게 틀어놓은 물에 호스를 손에 놓치면 주변에 막 꿈틀거리면서 튄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을 처음 제가 떠올리고 반성한 게 제수작가랑 살 때예요 나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주변에 의도하지 않은 폐를 끼치는 캐릭터다 이거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겨줬죠 그게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됐냐면 저는 내 앞가림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내 나름대로의 내 길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휩쓸려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종범이는 파장이 큰 친구거든요 그게 좋은 파장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마음이 넓었다면 다 받아들이고 저도 종범이처럼 뭔가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뭔가 안 풀리는 상황이었고 잘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앞가림도 부족한데 종범이를 같이 했으면 종범이 앞가림을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접영을 접영을 한 게 문제죠 근데 진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인정을 받고 있었으면 종범이를 그렇게 안 미워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 정리를 한 게 그 뒤로 몇 년 뒤인데요 그때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 내가 널 미워했다면서 제가 오열했죠 아름다운 반응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친구 사이에 가까이 지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이게 정말로 같은 분야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질투도 할 수도 있고 나의 자존감을 깎는 상대인 것 같아서 미워하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더 이상은 보지 않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두 분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셨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빠라는 것도 있지만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식의 반응을 받게끔 하는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뭐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포장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속으로 저 자식이 나쁜 새끼야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신기한 게 저도 교수님 말씀이 공감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참았지? 근데 생각해보면 둘 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쪽을 지향하는 지금은 이럴지라도 더 나은 쪽으로 노력을 놓지 않는 그런 캐릭터 그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끝끝내 뭔가 절견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도 되게 큰 힘이거든요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술 먹고 싸웠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된 게 술 먹고 싸운 순간 고름을 쬐는 기분은 들었어요 이게 아무튼 뭐 갈등은 계속 그대로 갈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오해하지는 않게 만든 것이 싸움이죠 대화인데 둘 다 대화 레벨이 낮을 때는 싸움이라는 형식의 대화고요 둘 다 대화 레벨이 올라가면 폭력성이 빠지는 것 뿐이지 대화는 대화였던 것 같고 당시 제 추억을 얘기하면 누차 많이 얘기했던 저의 재능없음 그것은 왜 나왔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저에게는 정필원 박재수 두 명이었던 거예요 만화가 초반에 만났던 두 명이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너무 그림을 잘 그리고 너무 재능이나 이런 걸로 가득한 느낌이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능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시작한 게 그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덕에 형성이 됐던 것이고 그 흔적을 이 청취자분들은 웹툰스쿨 구석구석에서 느끼고 계신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제가 맨날 반복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성된 이유가 정필원 박재수 이 사람들과의 동거생활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되게 자산계에서 느꼈던 괴로움을 함축해서 딛고 나오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그만큼 생각이나 배려의 폭도 넓어졌던 것 같아요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수 작가님 작품들 지금 생각해도 끝내주거든요 근데 시장이 아직 그 작품들을 폭발시키기에는 좀 작은 상태였어요 예를 들면 다양하지 못한 상태 그냥 그림을 이미지를 한 컷 그려요 근데 그 한 컷이 단편 만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막 와서 보고 댓글을 달고 요럴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부터 좀 앞서 나가 있었어요 파이프시티도 그랬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뿔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뿔이랑 또 뭐였더라 그 당시 일러스트 연작들 나중에 제수 연습장으로 묶여질 그런 일러스트 연작들이 저한테 계속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림이 안 되니까 스토리 공부하고 배경이 안 되니까 스케치업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돼서 못했던 걸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보고 즐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거에 대한 답답함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뒤에 시장이 제수 작가의 작품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죠 그게 2010년도 좀 지나서 13, 20, 20 이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훈훈하네요 좋네 좋습니다 파트 부분 여기까지 나왔어요 데뷔는 언제입니까? 데뷔는 이제 졸업작품을 해야 되는데 멀티미디어 디자인 전공이라는 이름에서 저희 과가 이름을 바꿨어요 디지털 콘텐츠 전공이라고 바꿨고 다들 졸업작품을 보면 모션 그래픽이라고 그러죠 동영상이나 영화가 영상물 작업을 하거나 모니터에서 구현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품은 그런 영상물들을 많이 졸업작품으로 내놨어요 근데 한 번도 이제 저희 과에서는 만화를 졸업작품으로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나 또 이럴 때 그런 것들이 힘을 받았죠 뭐 GP나 바트장 비베스나 힘을 받아서 있는데 뭐 웹툰 작가들도 이렇게 많고 비전도 확실하다는 게 이제 같은 부모라는 곳에 나가서도 알게 됐고 그러면 나는 만화가가 될 것이고 졸업작품으로 만화를 그리자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문화문화하게 그렸죠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을 해라 너는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져요 젊은 대가 GP와 바스티안 피우스가 뒤에서 졸업작품 이걸로 하라고 팍 치는 느낌이더라 너는 너인 걸로 해도 돼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내 글을 봤을 때 감탄보다는 너도 그려도 돼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지금 SNS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때 그렸던 그 졸업작품이 제가 알고 있는 3개의 작품 중에 헷갈리거든요 약간 금붕어의 자살과 그리고 모베르 블루스와 또 하나가 뭐더라 하나 더 있는데 그 중에 뭐였어요 졸업작품으로 한 게 모베르 블루스죠 아 그렇군요 와 이걸로 그 엄청난 상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죠 2009년 시카프 서울국제디지털만화 공모전 대상을 받은 작품이 이 모베르 블루스고요 여기에 대해서 뮤지션 이승렬 씨가 이렇게 평을 했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지휘자처럼 강하고 믿음직한 존재가 평범한 삶에서 날 이끌어냈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했다 이승렬 씨 그 이승렬 씨 맞습니다 아 그 이승렬 씨요 대박 대박이죠 이 모베르 블루스 제가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 네 이걸로 졸업을 했군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당시에 제가 가진 걸 다 그냥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솔직히 예전 거 보면 북극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아 수고했네 이 생각들을 네 진짜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다른 점이 있다며 그 마지막에 지하철 합주할 때 연출 이런 것들이 초반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저한테 아 정말요 그때 이걸 보고 종범 작가가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종범 작가 블로그에 가봤더니 이 친구가 무슨 만화를 그리는 것 같은데 하모니카를 불고 가운을 연주하고 젠벨을 연주하고 그때 제가 클럽에서 연주하던 때거든요 드럼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고 피론이랑 얘기를 정피론 작가한테 정피론 작가가 뭔지 오지 않았어요? 정피론 작가의 표현은 이거였어요 어느 날 네이버 메인에 카우보이 비밥 OST 하모니카 연주 영상 이게 뜬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블로그에 포스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왔다가 제가 그때 클럽에서 연주하던 영상이었는데 그거 보고 근데 위에 보니까 만화가 이 정도 써있고 제가 막 그때요 그 팬청 목걸이 그때 또 만화가 이 정도면을 또 그렸구나 당연히 좀 말해야지 나 만화가라고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아주는데 이런 사람이 내 블로그에 댓글을 되게 호의적으로 달았어 하고 피론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연락해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꽃게라는 핀명을 쓰던 정피론 작가는 면전 전에 별빛이 내린다 별이 내린다라는 단편을 그려서 제가 되게 감동했었고 제가 만화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아갖고 클럽에서 연주하던 게 생겨였어요 당시에 클럽 연주하는 영상 올리고 시나리오 공부한 글 올리고 그동안 박재주 작가랑 정피론 작가는 원고를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 두 사람 작품의 팬이었고 근데 연락이 온 거죠 봅시다 짱이다 깜짝 놀랐죠 같은 부모라는 곳이 있는데 같이 나와서 얘기도 나누자 전율이 이렇겠다 내가 좋아하던 작가들이 그때가 2007년 후 말 2008년 초였습니다 막 강아지 표정을 하고 갔어요 저는 놀랐죠 이런 캐릭터가 있네 살면서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네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작업실을 같이 쓰게 되고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술자리에서 제가 이 친구한테 대뜸 얘기했어요 너 가짜 같아 가짜 같아 가짜 같아 아직도 기억나요 너 가짜 같아 매트릭스 혼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진짜인 척하려고 하는 가짜 같다고 되게 직설적으로 막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되게 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들 대화 레벨 1위였기 때문에 어휘가 적었습니다 아 근데 되게 직사적인데 확 와닿네요 뭐라고요? 그 지금도 좀 시간을 좀 겪으시면 홍란진 선생님은 고기간을 지난 것 같고요 네 지났죠 진짜 맞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외리저리 살펴봤죠 다시 물어봅시다 왜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 너무 너무나 상냥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그 이상으로 배려도 하고 피로 이상으로 친절하고 꼬마는 똑같은 말을 한다 살 밖에 다가오니까 약간 너무 얼굴에 들이단다고 해야 되나? 그게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정말 그 당시에 성숙했으면 얼굴 들이 맸으면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만져줬다는데 그걸 싫다 밀어냈던 거예요 저는 계속 강아지의 삶을 살아왔는데 만화가들을 만났더니 전부 고양이요? 네 그렇죠 고양이 비하하지 말라는 네 지금 고양이 나쁘게 폄훼하지 말라는 지금 강아지를 폄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가짜야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전에 살았던 곳에 만화가 지망생들도 별로 없었고 다 기본적으로 좀 아니다 그쪽도 이상했다 둘 다 이상했다고 근데 종홍이가 더 건강했다 아니요 그렇군요 그 당시 만화가 지망생 분들 만났을 때 솔직함이 있는데 그게 작품 쪽으로만 발현이 됐고요 자기 감정 쪽은 약간 뭐랄까요 고양이의 매력 떨어져서 볼 때 제일 좋다 관상력 그런 느낌으로 다 계셨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제가 들어가서 생각해보세요 고양이 카페 안에 고양이가 30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리트리브 하나가 팍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 딱 이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중에 머리민 고양이가 와서 넌 가짜 같아 내가 너를 초대하긴 했지만 넌 누구냐 가짜 같아 그렇죠 그 얘기를 했던 이유도 당시에는 제가 그 얘기가 무례한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왜 했겠어요 싫으니까 이 친구랑 나는 앞으로 몇 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등을 질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정말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정말 투박한 표현인 저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말을 많이 해서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에 제가 눌려가지고 졌던 것 같아요 되게 홍쌤 좋아한다 지금 이곳에는 청강대학교의 학생 두 명이 그 창간으로 와 있는데 청강대 학생들도 막 빵빵 터지네 저 근데 깜짝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살면서 너무 많았어요 얘 얘 왜 이렇게 보통 보통 사람들이 빈소리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아 그쵸 네 맞아 얘는 꽉 찬 소래인데 요란한 거예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시점이 같이 술을 먹다가 지나가다가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막 길을 물어 갑자기 얘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갑자기 사진 찍고 가짜 아니면 그게 가능해요 아 지금 또 되게 신났다 갑자기 연주를 갑자기 막 할 때는 연주를 갑자기 너무 좋아하고 표현이 이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진짜 미친 놈 같아요 아 그렇진 않은데 힘들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끼도 많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참 할 줄 아는 게 많고 끼가 많아서 지금 이게 겸손한 건데 이렇게 많은 걸 이만큼 표현해서 겸손한 건데 맞아요 나는 주변에 지금까지 저는 그런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너무 튀고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같이 있으면 내가 나의 존재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 죽겠다 근데 진짜 그런 거는 진짜 느낄 수 있었더라고요 롱토뷰 유종본 편 3화 아닙니까 다리비차차의 제주 작가와 함께하고 계신데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저하고 중요한 시기라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다행히 지금 좋은 방향이라 듣고 있습니다만 힘드네요 좋은 분 완벽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상한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차에서 정범님한테 너 강의 너무 잘할 것 같다 라디오도 너무 잘하고 하지만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느꼈던 그 어떤 거짓 아니 거짓들 그 어떤 거부감이 어디서 오느냐 완벽하면서 온다 너는 앞으로 강의를 할 때 일부러 일부러 말을 좀 한번 어버버 해라 좀 더듬어라 한번 일부러 인간적인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있다 인간적인 매력 한 방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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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면 그거 되게 싫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 계신 상관학생 상관학생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한 명은 있구나 음 어때요 진짜 말 진짜 잘하시고 어버버 하는 거 한 번에 못 보시고 친구로서 저는 더 매력적인 강사가 되려면 더 인기 강사가 되려면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포인트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잠시만 도망가자를 썼고요 부족한 면을 모아서 제수 작가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룸메이트 작업실 동료들과 수많은 화학작용 해가면서 모베로 블루스를 내고 그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판 만화 출판계의 명가인 애니북스에서 결국 연락이 오고 책으로 출판이 된 게 저는 모베로 블루스의 그 자가 출판 버전하고 애니북스 정식판을 둘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게 나름의 나중에 이제 이거 한 권이 집 한 채가 될 거라는 꿈을 감고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 사인을 더했기 때문에 이제 평수가 좀 커진 집 이야 부럽다 그건 언제죠 군붕호의 자살은 그것도 되게 레어템이잖아요 군붕호의 자살은 그 뒤로 1년 뒤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지어짜내는 게 모베로 블루스인데 그쵸 이걸로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만화로 왜냐면 1년 동안 지어짜서 이거 한 편 나오면 나는 1년은 어떻게 살지 GP랑 바스티만 BBS 같이 작업을 해버렸죠 1년은 책 한 권 낸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직업으로서 어떻게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어땠냐면 거지였어요 상금을 받고 나서도 그렇고 우리 거지들 다 모였는데 거지지끼리 서로 작업실에서 거지지끼리 조금 돈 더 많은 거지가 돈 없는 거지한테 빌려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돌려받기 했는데 그때 한 명이 상금 타고 들어온 거예요 와 갑자기 저는 못 들어가버렸어요 그 작업실에 근데 상금이 생겨서 이제 작업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작업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알바한 돈 다 받고 재수작가도 그거 다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그런 작품들을 직업으로서 한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는 제가 잘 아는 게 그림이니까 삽화 그렇죠 외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끼니를 때울 정도로 끼니를 때운다는 표현은 정말 그때 맞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쉬웠던 이유가 저는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내 돈을 종고민을 보면 종고민을 또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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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힘든데 얘 더 힘든 것 같아 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때 그때요 미숫가루 먹고 밤새우고 있대 진짜 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모이면요 좀 버틸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있어서 나 혼자 작업실 혼자 어디 밖에서 굶고 있으면 되게 자학하게 되는데 한 3명이 굶고 있잖아 웃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니야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만화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실험을 하던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김봉경 자살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하루에 4컷씩 한 달 동안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계획 없이 시작한 만화였어요 근데 그 작품 진짜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공모전 FM처럼 평소에 만들어놓은 작품을 공모전에 냈더니 그것도 단편상을 받았죠 상을 받아버렸죠 근데 그게 문제인 게 이런 시기야 저는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만화로 내가 만화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만화를 그렸더니 만화 상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정편연자는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만화를 그릴 수 있을까 실험을 했던 게 또 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이후로 저한테 슬럼프가 계속 와요 맞아요 그때가 그때죠 저는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적인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좀 뭔가 멋있게 뽑아내기 위해서 얼추 이야기를 모방했던 거죠 이야기 흉내를 냈던 거죠 저에게 까칠하게 대했던 시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천대상 받은 게 언제죠 부천대상은 안 받았어요 아닌가 그 근무의 자살로 받은 게 그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임무 작가 그거는 같이 받은 게 네 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신시수 작가님께서 이제 대상을 받으셨고 며느라기의 수신지 작가님 수신지 작가님의 데뷔작이죠 그거랑 같이 상 받아서 그게 근무의 자살로 제가 최우수 상 받았고 누나랑 같이 이제 천재들이랑 앙굴렘 같이 가는 기회를 누렸죠 앙굴렘 것이었구나 그래서 앙굴렘 갔다 왔죠 저보다 먼저 갔다 왔죠 거기서 에드멘 보드행을 만났어요 진짜로? 지나가는데 같이 안내해주신 분이 제가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에드멘 보드행 와 신기해 근데 그 페스티벌에 왔어요?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이 쑥 지나가는데 저를 콕 찌르면서 에드멘 보드행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마침 그 한 시간 전에 출판사 미팅에서 에드멘 보드행 신간을 들고 있었거든요 대박 막 달려가서 그분이랑 같이 달려가지고 이분이 정말 한국에 와서 막 이렇게 설명해주시니까 갑자기 품에서 부펜을 딱 꺼내셨더니 그 자리에서 슥슥슥 그려가지고 사임을 딱 주셨어요 멋있다 소름 끼쳐 그걸 딱 받았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한 일주일간 파리 여행을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그냥 끝났어요 대박 여행이 끝났어요 그냥 거기서 집에 갔어도 되는 우와 대박이다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계속 그 남은 일정 파리 여행한 중에서도 그 사진 핸드폰의 사진을 계속 보면서 잠들었어요 멋지다 멋지네요 그때 이제 GP나 BBS 작가들과 다 만났으면 짱이었을텐데 어벤져스 만난 시민의 진짜 진짜 저는 그 에드밍 보드웨이 작가가 되게 고집이 센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저랑 사진 찍을 때 활짝 웃거든요 그게 딱 찍혀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가끔 봐요 너무 좋으셨군요 내 사랑은 떠올리듯이 힘들 때마다 꺼내보낸 보드웽 그렇게 모색을 하면서 장편에 대한 여러가지 시도를 하시는데요 계속 실패를 해요 그리고 파이프시티라는 뭘 할까 뭘까 계속 하다가 만화랑 가장 만화답게 시작했던 게 파이프시티라는 낙서 쪼가리였거든요 나도 만화가라는 게시판에서 연락이 왔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장편으로 해보자 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설정이 되게 매력적이긴 했거든요 진짜로 한창 우리가 스팀펑크 빠져있을 때 해도 해도 안 됐는데 그래도 오래 고민했기 때문에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서 벽을 느꼈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벽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작업이 잘 안됐어요 그렇죠 그게 2013년 4년 그렇게 슬럼프를 겪으면서 아 진짜 큰일 났다 내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이걸 하면서 또 하면 또 작가로서 또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성숙한 작품으로 또 연재를 하기는 또 싫고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SNS에다가 그림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힐링식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또 좋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물쩍 넘어갔지만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들으신 게 메이저 웹툰 포탈 에서 처음으로 독자를 만났던 작품입니다 즉 작가 데뷔는 졸업작품으로 해버렸지만 독자를 만나는 최초의 웹툰 형식 발표는 다음에 파이프시티였어요 맞죠 그리고 그 뒤에 자기를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사랑을 받는 때가 올 때까지가 슬럼프였던 거죠 그렇죠 자기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가들에게 보통은 데뷔작을 내고 나면 그 부담감 때문에 차기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짓눌려 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슬럼프예요 저는 슬럼프예요 왜냐하면 장편 연재를 저는 끝내본 적이 없어요 제 이야기로 꼬마비 작가님이랑도 하고 윤필 작가님도 지금 하고 있지만 꼬마비 작가님이랑 천적했고 사주했고 왜 하고 왜 협업을 왜 하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간에 모든 걸 끊을 수 없어요 외주를 하기에는 또 만화랑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저는 제 장기를 살리면서 버티기 위한 시간인 거죠 저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는 것이 협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작가로서 제 이름도 계속해서 알리면서 이야기를 쓰시는 같이 일하시는 스토리 작가분들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연출을 해서 이런 이야기로 끌고 나가시는구나 하면서 제일 가까이서 배우기도 하고 사실은 첫 번째 선택지는 아예 모든 걸 적고 스토리 공부만 해서 작품으로 돌아오겠다 했어요 근데 협업을 하면서 배우고 배우고 그게 더 낫겠다 손을 쉬면 어쨌든 손을 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실 지금 이제 차차가 끝나면 연재가 끝나면 한 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저도 되게 긴 슬럼프 속에 있거든요 슬럼프 와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또 반대로 제가 직접 쓴 이야기를 끝을 못 내고 있어갖고 슬럼프에요 비슷한 지점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제수 작가님의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다 보니 지금 시점까지 와버렸어요 어떻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몰랐던 거 엄청 많이 듣고 놀리니 재밌냐 그랬는데 어떻게 제수 작가님 입장에선 얘기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나요 뭐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막 생각난 걸 적어놓긴 했는데 말해줘요 다 해주세요 지금 옆에 있는 미운 친구가 있을 거예요 청취자분들께 해주시네요 말씀입니다 그 미운 친구가 왜 미우냐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미운 구석을 자기가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만화적인 기술이나 어떤 소재를 찾거나 그런 만화를 완성하는 그런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기 객관화를 빨리 하면 그게 고스란히 그런 사상이나 그런 쪽 그 어떤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캐릭터에 대한 것들이 자기를 자기 미운 것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객관화가 되면 작품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더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판에 박힌 기존에 생각없이 그려내던 어떤 표현들도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한 번 더 작품으로서 어떤 깊이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제가 겪었던 그런 뜨거웠던 뜨겁고 격렬했던 괴로웠던 번뇀들 시끄러웠던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거를 잘 들여다보시고 자기를 확장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자유로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미웁이나 그런 거에서 번뇌는 제가 SNS도 활발하게 하다가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개인 계정은 잠궈버렸거든요 계정을 지워버렸거든요 분명히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얻는 것도 있는데 번뇌 같은 번뇌를 다루지 못할 지경까지 가면 어느 정도의 번뇌는 괜찮아요 어떤 작품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번뇌에 휩쓸려서 내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휩쓸리게 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런 기점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제 나름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글이나 말이나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농담인가? 나를 비꼬는 건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반응을 봤을 때 나는 농담을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정색을 하지? 이 시점인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으로 이게 농담이냐 진심이냐는 기준 없이 의사소통을 계속 해오고 그게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점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이건 농담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이거는 진심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두리뭉실하게 섞지 말고 특히나 요즘 세상에서는 요즘 SNS가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소통 명확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중하고 매너있고 왜냐하면 농담 속에 차별비하 누군가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섞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걸 걸러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혐오가 묻어있지 않은 농담을 쓰기에는 너무 전반적으로 후진한 상태예요 그런 제가 그렇게 똘똘 뭉친 그런 두리무실한 폭력적이고 차별적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농담을 재밋답시고 그 시절에 종범위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넌 가짜 같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자기한테 필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게 막 정색하고 들었던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되게 막 하지 않았나요 심지어 전 말도 잘해가지고 가슴 아플 때가 있었죠 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망가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의 그 완전 몰락 멘탈 몰락과 캐릭터 붕괴 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 그대로 병드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한 제 기억에 한 두어 번 있어요 그때 계속 그 전 과정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제조작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너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나 듣는다면 주변에 미워하는 친구라든가 특이하게 유난히 싫은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지 들여다보고 그 사람 탐 만할 게 아니라 아마 분명히 자기 안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게 객관화 시켜서 보게 된다면 그걸 충분히 이제 그때부터는 캐릭터화 시킬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성찰을 위해서 감정을 쓰는 건데 전 너무 공감이 가고 필요하고 감사한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보통 힘이 되기 위해서 동료를 만들고 뭉쳐있다 보면 반드시 생체기가 나는 것 같고요 그게 어디에서는 전공에서 만나는 동문들 동기들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는 그냥 아마추어 모임일 수도 있고 옆에서 접영을 하고 있다면 물이 찐다고 아 이렇게 미워할 게 아니라 수영장에 가 레일을 한번 옮겨보세요 레일을 옮겨서 멀리서 한번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해보면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접영을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성찰입니다 서로 서로 성찰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네요 근데 운도 있습니다 운이 좀 따라주면 가끔 서로의 어떤 생체기가 날 정도로 상처를 줘도 이어질 수 있는데 운이 좀 안 따라주면 그냥 관계가 끝나는 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운도 필요한데 그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저는 운이 좋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 계신 두 분의 저희 청취자 겸 참관학생 이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괜찮나요? 받아볼까 하는데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한 질문? 두 질문씩? 한 명이다? 그래요 그럼 한 명이 한 질문? 한 명이 대표로 두 질문?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2018-12123 조 남희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문이 두 개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제수 작가님을 인터넷 SNS에서 제수의 연습장으로 맨 처음 뵀었어요 그 후에 계속 가리 위 차차를 계속 구독을 했고요 어제도 다시 정독을 하고 왔는데요 분명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생각하는 만화는 한 컷 한 컷 한 컷이 모여서 마지막 장면을 강하게 독자에게 전달한다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있었는데 제수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한 컷 한 컷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이미지를 전달을 하고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계속 생각하게 되고 다시 위로 올려서 아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라고 되짚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런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서 저는 그림체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를 대학에 와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동기들은 정말 화려하고 예쁘고 엄청 알찬 구성으로 만화를 그리는데 저는 아직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일러스트만을 완성을 했다 보니까 한 컷에 강한 힘을 쏟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내가 과연 만화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그림체로 계속 그림을 그려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색 그러니까 흙과 백의 명함하고 그리고 연필톤 그리고 뭔가 간단한 단조로운 그런 선으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을 선택하시게 되는 계기를 알고 싶었는데 아까 해주셔서 네 그거는 조금 궁금증이 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작품을 그리시고 계속 작가로서 활동을 해주시는데 이제 계속 잘 그리는 작가들은 계속 넘쳐나고 나오게 되잖아요 저희 동기들도 엄청 대단하고 벌써 막 공모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살짝 부담이나 기도 죽고 네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불안감은 없으셨는지 혹시 그게 불안감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진짜 궁금하네요 주변에서 잘 돼서 불안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작가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동료 작가가 먼저 대비하는데 동료 작가들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나랑 스타일이 달라 네 그럴 경우에 굉장히 번민이 없으셨는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신임 작가들도 계속 나오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지금부터 이제 한 시간 더 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제수 작가님 답변을 들어보죠 극복 못한 것 같아 지금도 누가 잘 되면 배가 너무 아파 아 웃기겠다 굉장히 솔직하고 솔직하다 중고민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 간다는데 배가 너무 아파 호민영 작업실에 들어간 게 무슨 잘 된 거구나 잘 된 거지 어떻게 극복할까 극복해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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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이 되게 의미 있는 게 확실한 질문이라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전공생들은 거의 공감하실 거야 계속 궁금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됐죠 제수 작가님 같은 위치에 가도 똑같다 제일 불안했던 내가 제가 저기 오베르 블루사 때가 제일 불안했던 것 같아요 졸업작품 하실 때요 이걸 해서 어떡하지 근데 그 당시에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어떤 힘이랄까 지푸라기랄까 그게 하나 잡고 있던 게 나는 어떻게든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어쨌든 이걸 해야 되고 이걸로 나는 돈을 벌고 싶고 이 직업으로 나는 살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나한테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안 되죠 물론 그게 잘 안 돼요 주변에서 잘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왜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나한테 나 잘 됐기 때문에 나한테 10만 원 줄게 이런 건 없어요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고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나한테만 신경 써야 돼요 저 사람한테 배워서 나한테 가져올 게 있으면 그거는 가져와야죠 어렵다 그런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 돼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자꾸 부각시키는 상황이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죠 계속 연결이 되죠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불안하시면 이종범 웹툰스쿨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주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돈이 너무 안 벌릴 때 또 주변에 작업실 쓰신 동료들이 다 나랑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교재들 그게 다 돈 없어요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위안이 되지만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안주하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안주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되죠 되게 너무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홍쌤도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수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내가 작업을 하던 것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한 어떤 확신 없이 작업을 한 것들이 상을 받아서 그게 나의 문제가 된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렇게 상을 받은 것이 힘들 때 나를 만화로 갈 수 있게 도와준 어떤 버팀목이나 이런 추진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계속 나는 계속 슬럼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수 작가님께서 슬럼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제수 작가님의 스타일은 정말 제수 작가님한테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전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문제가 나의 문제를 더 문제거리로 만들어줬던 그 상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 제수라고 하는 이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본인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의미에서 상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남하고 비교해서 난 장편을 꼭 해야 되라는 부담감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만의 작가 스타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작업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독자들이 바라는 점일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럼프로 빠져나오시는 길에 누군가가 잘하는 장편보다는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데 더 잘할 수 있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작가님께서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참고가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에게는 참고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참고가 아직 다양한 길로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저는 왠지 저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힘드시겠지만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연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도 받았겠다 정리도 했겠다 시간도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오늘 녹음 어떻게 바쁜 와중에 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수 작가님 항공도 꾸고 일정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최대한 잘 보여야지 이런 건 없이 왔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 세 번째네요 꼬마비, 이종범, 박재수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디 홍 작가님? 아 홍 작가님 홍 소장님 어떻게 저는 이 그림을 항상 제수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본 사람 알잖아요 이렇게 그리기 너무 어려운 거 만렙인데 만렙 네 진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쉽지 빼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다 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있어요 사실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평범한 일상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너무 평범하게 널려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야기를 포착해내는 능력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수 작가님이 본인이 더 잘하시는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하셔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무슨 웹툰 포럼이나 웹툰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제수 작가님 저 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뛰어와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접영하면서 다가와 그리고 되게 깐깐해 보이는 제수 작가님이 지망생을 보고 활짝 웃어주시는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미래를 응원 드리고 싶어요 응원하는 게 아니군요 진짜 잘한다 얘기 딱 아기가 딱 괜찮았나요? 좋네요 묘사하듯이 끝을 내주시네요 에드몽 민두행 자 그러면 힐링이 되게 많이 받는데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종원이랑도 되게 얘기 많이 나눠서 좋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끝나고 얘기를 더 하러 가야죠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청간문화산업대학에 주관하는 작가들의 파키스틱 툰스쿨의 롱토뷰 오늘은 제수 작가님과 함께 아주 긴 시간 동안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지금까지 만화가전곰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네 저는 제수 작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신 나갔어 시작해 감사합니다 나 왜 이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